안녕하세요. 양동근입니다. 오늘 맛집 탐방 제가 갑니다. 드라마는 막바지지만 저는 새해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선혜윤 피디님 그리고 우리 보금화 때 만났던 많은 스태프분들 얼굴 보면서 시작하니까 아주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양동근입니다. 대장금이 보고 있다. 이번에 특별 출연하게 되었고요. 제가 먹으러 갈 음식 과연 어디일까요? 궁금하지요. 대장금이 보고 있다. 화이팅!